가수 손태진이 jtbc하는 형님에서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엄청난 상금과 글을 둘러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손태진은 자신이 경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역대급 상금 7억 3천만원을 획득했는지 그리고 민경훈이 그의 축가를 요청한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손태진의 상금 스토리와 관련된 재미있는 비하인드 그리고 그의 음악적 여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태진은 최근 참가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역대급 상금인 7억 3천만원을 획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상금은 그의 음악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손태진은 이 자금을 음악활동과 자선활동에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손태진의 경연 프로그램 승리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아는 형님의 고정 멤버 민경훈이 그의 축가를 눈독 들이며 재치있는 요청을 했습니다. 민경훈의 요청은 현장에서 큰 웃음을 자아냈으며 손태진 역시 이를 재미있게 받아치면서 두 사람의 즐거운 케미스트리가 돋보이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상금을 획득한 손태진은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향후 음악적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오리지널 곡 개발과 국내외 콘서트 개최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으며 그의 음악적 성장과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손태진의 이번 자는 형님 출연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갖춘 아티스트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역대급 상금 획득부터 민경훈과의 유쾌한 에피소드까지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펼칠 다양한 음악활동이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